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어제 드디어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머지 성공하는 것을 실시간 좀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있었던 것 같구요 이더리움 가격도 어떻게 될지 차고 어떻게 될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죠 이더리움 TBOW에서 POS로 변환할 때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테스트도 하고 테스트에서도 실패하고 다시 또 정리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OW에서 POS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암호화폐 전체에서 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점점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탈릭도 어저께 이렇게 머지가 성공적으로 된 이후에 축하하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됐구요 오늘 드디어 빵형도 축하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기술적 업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게 축하한다라는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뭐 아주 놀라운 그런 기술적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역사에서 한번쯤 좀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1500불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 머지 한 이후에 살짝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더리움 머지 성공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과정들이 좀 잘 진행이 되어져서 암호화폐의 또 다른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비트코인도 2만불에서 살짝 떨어져서 19,000불에 있구요 XRP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머지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달릴 일만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머지를 성공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후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뭐 P.O.W. 이더리움 W 이제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잘 투자를 진행하셔서 성공을 성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련된 성공을 빵형도 축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구요 어 여기에서 또 끝나면 또 그러니까 한가지 좀 말씀드리면 FedNow는 Domestic Real-Time Payment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edNow가 이제 국내 송금이 송금 국내 페이먼트라고 하게 되면은 어 이게 해외 송금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XRP 브릿지를 통해서 이런 다른 Domestic Currency 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송금 페이먼트 관련해서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Domestic인지 국내인지 해외인지 국내에서는 굉장히 통화가 똑같기 때문에 뭐 굉장히 편안하게 송금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외 송금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나중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파악할 때 좋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페이나운은 현재 국내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좀 다음 뉴스에 나올 때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재밌게 보셔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